아 시키지 마세요 한판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좀 제가 이 약속을 뭐 찍힌 적은 없지만 탈출만 하면 되요 아 네 카베이모스님 감사합니다 아 네 각성바퀴벌레님 감사합니다 아유 고마워요 아 맞다 저 185 좀 지우자 뭐 에이스로 2분동안 도망가기 아 네 발효인간님 고마워요 어디 보자 새로운 아이템을 얻고 1회 생존하여 탈출하기 흠 왠지 좀 안좋은 추억이 떠오는데 아 네 캐번디씨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태평사보단 그나마 낫다 태평사보단 낫다 고일러 따뜻하게 틀고 야식도 든든하게 먹고 아 감사합니다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김밍도님 23개 구독 제가 사실 리메이크 전 누는 누는 스킨은 별로 사고싶지가 않았는데 나쁘지 않더라고 빨핑이네 형 거짓말도 너무 복수하면 습관되니까 그런 말 하지마 아 네 미스 디렉션님께서 5개월 구독 고마워요 와 그만좀 해 아 네 안녕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십니다 파이팅 아 네 아 네 프리메이커 726님께서 구독 고마워요 예수 롤 배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롤 배너가 있다고? 아 저기있네 없애야지 됐어 힉 아 네 탈모는 치료가능합니다님 구독 고마워요 아 네 헐크님 구독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저집에 상자가 있을 것 같아요 역시 내 이상이 맞았음 어 소리가 들렸는데 갔냐 어 뭐야 아니 뭐하다가 . 또 망설고할게요 흥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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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구하러 가심 제가 구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황수육 먹고 탈출입니다. 생닭을 사와서 치킨을 튀겨서 맥주 한 캔 까서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으응 안 돼. 이것만 하면 안 돼요. 으응 안 돼. 으응 안 돼. 좋아. 피베기 뭐였놈. 개색같이. 으응. 도망쳐. 도망쳐. 으응. 나는 밖에서입니다. 흐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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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쯧 으악 으악 던져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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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잇! 안맞죠 어어 안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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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맞죠 안맞아버리죠 안맞아버리죠 맞을 수가 없죠! 으잇! 아아아아악! 좋아 판자 위치를 파악해 판자가 어디있지? 견자단! 하얏! 와봐 Hell 여기 판자 ота urs 파자 나 truc 파자가 여기있어 앉아라 못본.. 못본건가? 진짜? 아니 못.. 이 악물고 못본척하는거 아니고? 아앜!!! 야 나도 할루나 님 이게 여기도 왔구만 감사합니다 으익 안내려 으익 안내려 으익 아이고 내려야대 jako 내려야대 아앜aza fired 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엌 키랄 ㅎ 으허 으윽 도망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키지 마세요. 한 판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 약속은 뭐 치킨 적은 없지만 탈출만 하면 돼요. 갑자기 또 아이런리가 듣고 싶네. 이건가? 이 약속은 뭐 치킨 적은 없지만 또 이 약속은 뭐 치킨 적은 없지만 이 약속은 뭐 치킨 적은 없으니까 이 약속은 뭐 치킨 적은 없다고 이래 영웅들 때론 힘들고 겁이 나지만 피할 수 없는 사나이들의 승부 이 약속은 뭐 치킨 적은 없다고 인컷 던져라 마음껏 달려라 고춘 경기를 위해서 고풍처럼 Roh TRILL 비워둬라 아이언비도 되게 오랜만이다 한명 안들어오네 아 너무 멋지다 아이언비도 아 네 우아카파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힘껏 던져라 어 나왔다 와 아저씨가 승천하는 동안 에어프라이기에 180도 10분으로 치킨을 돌려놨더니 아주 바삭바삭해졌어요 감사하네 마늘파 종식이 마늘파 자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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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채팅이 안 돼 대기실에서 한글 채팅이 안 되는 걸까 대바대를 무척 좋아하시나봐요 감사합니다 정수저님 이기하고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저 빨간집에 상자 있겠지 상자가 있을 수 밖에 없죠 상자가 어 저기있다 한 명 나갔네 아 깜짝이야 한자 한자로 가자 나 없댁시를 못 남았어 조금만 기다리라고 도망이 날리는 쓸쓸한 경기장 어응 따악 아 입술 대기 되지 마요 눈 냄새 나잖아요 아내의 냄새구나 흑흑 마쩡이, 마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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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껏 따위자! 뭐하는거야? 얍, 뭐지? 좋아, 쯔비기 아 그만좀 해! 니가 맞아! 그래! 오오오 좋아좋아, 좋아, 한자로 가자, 한자로 한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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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로 가자, 한자로 여기 판자 있는 삘이야, 여기 판자 있는 삘이야 좋아좋아, 한 대 맞아주세요! 한 대만 맞아주세요! 오잇!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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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앜앜앜앜 으하윽 흐흐흐흐흐흐흐흫 아 네 트리니 탑스님구만 아 예 세르네즈님 구독 감사합니다 오늘 퀘스트 뭐냐고요 아이템을 가지고 탈출하기 아이템 가지고 탈출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 뭐지 방 깨진건가 왜 오퍼링이 안타지 오퍼링을 아무도 안쓴거야 아닌데 불러오는중이면 이거 방이 깨진거 아니 안태웠나보네 아 네 포로로카님 구독구마요 감사합니다 어 내 오퍼링 없는판은 또 처음보네 자 일단 상자를 찾아서 니가 자초한 운명이다 니가 자초한 운명이다 니가 자초한 운명이다 나 보지않고 나 보지않고 누인 덕군가 꿋꿋꿋이 돌려 꿋꿋이 안녕 나는 척추의 요정용이야 이별 척추를 다르게 교정시키던 요정은 내가 잡아먹었어 형생을 배통받도록 해 내가 뽑아줄게 친구야 아 뭐해 야 연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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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걷구? 걷는, 걷는 런구라고 자 다음구간으로 심리전 하지 말고 바로 빠집니다 자 짝집으로 아니 무슨 걷구가 아 저거 뭐하는 놈이야 저거 아 저거 컨셉, 컨셉이야 컨셉 어? 저거 컨, 컨셉이야 정신병, 정신병, 미친놈이야 저거 나 잡으려고 온다 저거 온다! 아이 젠장 오잇! 으아앗! 아 저 미친놈이라니까 저거 좋아좋아, 이거 사용하자 아 이거 좋아, 걸어갔어 어? 죽었어! 죽었어!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진짜 또 온다, 걷구 또 온다 저 야, 근데 궁금한게 척추의 요정에 척추는 괜찮은거야 고마을 아니 무슨 대바드에서 트레킹하고 있어 저 사람 흠 어? 어? 저 있다 그니까 저게 뭐냐면 이제 데바델을 너무 많이 해서 평범한 플레이가 싫증이 난거지 아니면 명절 특선으로다가 사실이 아니에요 매튜은 아주 착하고 훌륭한 개발자입니다 어! 아 이걸 안다고? 아 젠장 조졌다 삑링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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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일부러 저러는거야 저거 미친 저거 일부러 저러는거야 왠지 한방이 있을거같아 아니 정지작도 아니고 뭐지? 막 한방이랑 원환이랑 막 있는거 아닌가 잠깐만 집착이 없는거 보니까 그것도 아닌데 아 그래 반대쪽으로 쭉 빼자 반대쪽으로 쭉 빼자 반대쪽으로 쭉 빼자 반대쪽으로 쭉 빼자 제정신이 아킹도 시립 데바델을 하며 킬해주세요 해들때까지 게임을 해야할지도 모른다고 두려운가 너무 흥분돼 데바델을 해줘 심극탐장 쟤를 구하는게 맞는걸까? 그래도 그래도 구해야되 구해야되지않아 내가 돌리구나 생각해보자 안되어지지않아 안돼 애 안돼э interrors vai 아니 형! 아니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님 형님! 형님 아 저 미친놈이야 저 숟가락 살인마 컨셉으로 진짜 나 죽일라고 저거 안돼 나 죽는다 아냐 나 죽는다 젠장 저 판자 있어 판자 저 저 판자 저 판자를 이용하자 오케이 판자를 이용 나는 경기도 안양이 이주병이가 넘탈출 못한다는 걸 알려주러 왔어 뭐야 다 피겨 나가있지? 아 네 허벅지할장님 구독 고마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구해 주세요 살인마가 쫓아와요 근데 이거 그 빨간 녀쎄면은 나도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모르는 거 아닌가? 오케이 하고 이렇게 들어간다 당신의 목은 보이드로 대체되었다 코리안 골드 불만 있어요 카페시프로 아인피티 시험으로부터 올라가야겠다 아인피티 시험으로부터 올라가면 아인피티 시험에서부터 하여 하... 아니 이건 왜 낀거야 대체 이건 내가 낀거야 뭐한 놈이야 이거 양반 양반 넓으라고요? 양반이야 좋아 가보자 이걸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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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란... 106 고...한... 투부 일본사랍니까 드래곤볼에 나오는 손오공 이름도 고한 아닌가요? 그랬던거 같은데? 아 그거 고쿠야? 아 아 우반이 고한이야 아 네 레비잎님께서 치켜줘도 고마워요 메투야 나는 게임을 하고싶다 메투야 메투야 도와다오 메투야 좀만 게임이라고 안놀릴테니 생존자를 채워다오 메투야 이네요 가전 다시 에이집 다시 들어올까? 언젠간 들어오게 돼있어 기다려보자 자꾸 나가 사람들이 자살하고 막 정상적인 판이 없어요 당신의 생존자 스나이퍼로 대체되었다 불만있어요 코리안볼드 맥주는 KGB님 고마워요 아 지뢰찾기 오랜만에 한다 지뢰찾기 잘하거든요 어! 맞다! 아 네 프라시리님 4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트위치 티셔츠 때문에 그런거일지도 몰라 갈아해볼까? 아 예 고맙습니다 반가워요 양희님 반갑습니다 퐁이 120이면 어느 나라지? 퐁이 120이면 어느 나라지? 미음지읓 왜 구독 메세지가 두 번 뜨는거지? 아 감사합니다 또로론 또로론 다시 고맙습니다 야 내 클라리티늄이 겨울이 너무 많아 피해의 오두막 피해의 오두막 잠시만요 깜짝 아 네 금진액 책임이 16개월 부분도 나오나 수아 어헣 어휴 아니!!!! 비교!!!!!!!!! 난 나갈거야 나갈거라고 칼집 맞았죠? 앗 그냥 한자로, 한자로 이동 한자로 갑시다 한자로 으응 으응 으흑 으으, 으아 으흐으number 으아아아아악 으어어어어어 자기 엊지 packaged øre 힐까지 해 주세요 힐까지 대머리끼리 우정이 아니 있지 않습니까? 아니 힐하라고 힐힐 힐힐힐힐힐힐 힐힐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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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힐힐힐 힐힐힐힐힐 힐힐힐힐힐 아 꺼져 이 빡빡이 새끼야 제대로 하라고 제대로 아 근데 빈젤론님 6개그덕구나 게임을 제대로 하란 말이야 판자 있겠지? 돌려 돌리자 저 구하러 가자 구하러 가자 구하러 간다 비록 잠식이 될지 안좋아 피스 아니야? 설마 위로와 위로와 힐 해줄게 저구요 아저씨 왜 게임을 하면서 자기의 기자를 하세요? 요즘 힘드시나 보네요 아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어우 밸런시드 쓰지 말자 죽었어 직선거리로 달리면 구할 수 있을지도 몰라 약간 아슬아슬하거든 약간 아슬아슬하거든 펩시맨 부분 그쪽으로 피스티 그쪽으로 좀 더 어려웠던 아슬아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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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힐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어차피 저 중군은 톱 적중률이 높기 때문에 아잇 음 으 으 으 다시 있어 아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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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 라면, 달걀, 만두님, 고마워요. 라면, 달걀, 만두님, 고마워요. 내 21세기 조조러님 사격도 받았나? 좋아, 횡민이 빽빽이 돈다. 엄마, 엄마 치마 꺼내 입고 지금 빽빽이 돈다. 출구를 여는 거야? 출구를 여는 거지. 가장자리로 안전하게 이동한 후에 저 출구를 열기만 하면 내 1위 퀘스트가 오 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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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열려라! 여러분, 내일 LOL 핫방 똘똘똘이와 자동과 춘삼 형님과 김나성님과 저와 함께 LOL 같이 할 예정이고요. 감사합니다. 셀파리님 22개혁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좋은 저녁 되시고요. 즐거운 명절 되시고요. 좋은 꿈 꾸시고요. 잘자요. 출마!